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 사는 가구입니다 감사합니다 필리핀 아 더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이에요 성탄에는 건강이 잘 살아있었죠 저는 이 귀여운 고양이의 집사입니다 저는 이 귀여운 고양이의 집사입니다 저는 누구일까요? 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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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라티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지금 다라티비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함께해요 다라티비 오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는 나는 오늘도 행복하다 빠바바밤 마무리 마무리